음악과. 아이고, 아이고. 15. 반갑습니다.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부럽다. 부럽다고, 부럽다고. 래퍼 왔네. 확실히 제가 다크호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만 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쉽는데. 키는 왜 이렇게 못해요? 저 형 약간 허언증이 있네. 걸어. 걸자. 무조건 해. 진짜 내 말로. 이럴 거면 출연료를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 드시죠? 지독한 허언증의 중심에 서 있었던. 심지어 허언증 때문에 굴뚝 분장까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에이스. 혜리. 저는 거의 1절 버스 거의 다. 싹 다 들었어요. 싹 다 들었어요. 싹 다 들었어요. 나왔네, 영어. 링거가 영어예요? 링거 영어죠. 저는 지금 생각이 잘 없는데. 처음에 되게 잘 맞추거든요. 또 허언증 시작됐다. 하네, 또 시작했다. 저 형 약간 허언증이 있는 거 같아. 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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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이렇게 하고. 이게 벌칙이네. 그렇죠. 군대에 있는 동안 좀 허언증 좀 고치고 왔는지 알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더 심각해졌다. 허언증이. 군대에서 봤을 실력이 원샷 원킬까지 한 적이 있다. 네? 이거 방송 보고? 무슨 노래에서요? 아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잘 들었는데. 최근 분을 한 3, 4일 몰아봤어요. 저 집에서 혼자 원샷을 받은 게 진짜 너무 많았어요. 집에서 원샷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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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집에서 원샷을 받았다고? 엄마가. 기신들이랑. 기신들이랑. 엄마가 원샷. 집에서 원샷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하자. 나는 팀빙 하면 없지만. 이렇게 글자 수를 따져봤을 때 원래 나와야 하는 건 내 얼굴이다. 이런 적이 너무 많았고. 멍이다, 멍이다. 차라리 전우들이랑 했다고 하지. 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죠? 업그레이드가 됐고 사실 기범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명예의 전당 얘기를 하는데 원래 군대 가면 사람이 좀 욕심도 줄고 하거든요. 그렇죠. 기웅이가 아직 좀 탐욕스럽네요. 탐욕스럽네. 아니, 우리 전반에 나왔는데 사이좋게 가고. 왜 이렇게 아등바등해요. 그럼 본인의 목표가 있습니까? 야, 너희 진짜 안 변했구나. 사이좋게 하나하나 정도는 원샷을 받았다고. 아, 하나씩? 나눠야 되지 않나. 저는 오늘 명예의 전당에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제가 그걸 꺾어주지. 원샷 원킬까지 해본 사람이다. 원샷 받았다고. 혼자 원샷 받았대. 얘들은 한 애 냅다, 한 애 냅다. 혼자 해서. 한 애는 버려. 자체병과 원샷. 기 막았어. 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 놀토 멤버들은 과연 나랑 한 애 싸웁니다. 자존심을. 나랑 한 애 싸웁니다. 자존심을. 자존심을. 한 애 보다는 잘하자. 두 개에서 데뷔하자. 두 개에서 데뷔하자. 두 개에서 데뷔하자. 두 개에서 데뷔하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더 궁금한 일인데. 귀엽고 귀엽고 멘탈 붙잡았더니. 우승거리 가지고.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한 애의 바스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했을 때 계속 원샷. 원샷 원킥. 내가 지금 내가 원샷인데. 심지어 한 번에 다 맞힌 적도 있대요. 자체병 바로. 고맙습니다. 오픈. 죽어봐. 아니야. 죽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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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그냥 마지막에 너는 그냥 쓴 거잖아. 저거. 잠깐만. 진짜 동현이랑 한애랑 누가 더 많이 맞췄는지. 둘 중에 한 사람 원샷 좀. 이런 얘기. 그래.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많이 맞힌 분의 원샷. 많이 맞힌. 많이 맞힌 분의 원샷. 호영. 주세요. 이것도 흥미로운데.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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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람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도와줄게. 나는 칭권에서 나왔어. 이 사람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갈게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아. 멘탈이 깨졌어.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러면 한혜 씨의 핫발은 여기에 좀 묻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발음이 비슷하죠. 핫걸. 핫바. 진짜. 그러면 동현 실 거 아니에요? 즐거워. 동현 실 거. 캐릭터를 뺌어서 가네. 비슷하지 않아요? 핫걸에서 핫바. 갑니까? 핫걸에서 핫바? 핫걸. 핫바. 너무 다른 것 같아. 드린다. 핫걸. 핫. 빠. 끝났잖아. 이건 잘못된 거다. 핫. 빠. 핫. 첫째 주에 깨재가, 깨재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깨재가 이렇게 들었는데 두고볼 깨재가, 두고볼 깨재가 두고볼 깨재가, 두고볼 깨재가 두고볼 깨재가, 깨재가 이거 맞나? 맞지 않아? 맞아요? 또 이런 날 하필 말은 더 잘하네. 평소에 이런 거... 저기 동현 씨 그런 얘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피로 씨한테 한 것처럼 준비하고 싶어요. 자, 갑니까? 된 거 같은데? 1차 추가 도전! 품창이 가야지! 품창이! 아니, 안 쓴다면서요. 뭘 갈지. 안 쓴다면서요. 새로운 힌트인데? 아니, 안 한다고? 본인만 귀 맞고 계시면 안 돼요, 품창이. 이거 하래. 왜 단체를 싸잡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고집이 겨울었네. 하지만 우리는 다 승혈이니까 일단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품창이. 오케이. 가자고. 그래, 둘은 그걸 지켜. 품위를 지켜. 한혜는 왜 안 들었어? 잘 모르겠어요. 잘하구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혜는 지금 적응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원샷 승부에서 밀려서. 잠깐만, 이 그림. 드디어 결승을 하는 게 아니라 왔어. 그렇지. 열렸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지금 이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춤을 춰야 되는데. 자. 어, 야, 이거 무슨. 맨날.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이름은 뭐야? 한혜 씨 춤이 좀 업그레이드 됐나요? 어떻습니까? 춤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동기 중에. 좀 배웠어요. 아, 춤을 춰야 되는데. 아, 얻는 게임이다, 이거는. 주세요. 일단 유리. 자, 이 목소리는 그룹 카드의 목소리입니다. 누구? 카드. 카드? 오케이. 이게 무슨 노래야? 이거 왜 알지, 이거? 아, 이거 알아. 아, 맞다. 그렇지. 맞다, 맞다. 그렇지. 근데 너무 멋있어, 이게. 아, 맞다. 아니, 일단 춤추면서 좀 맞춰보라고 그래. 춤추면서. 자,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오, 댄스 배틀, 댄스 배틀. 폴리머, 폴리머. 약간 댄스 배틀 느낌으로. 오, 오, 오. 아까 넋다리 형이 했던 거 하지. 넋다리 형이 했던 거 하죠. 폴리머. 오, 오. 한 해 들어온다, 한 해 들어온다. 오. 아유, 난 안 놀랐다. 야, 한 해 좀 늘었어. 난 안 놀랐다. 오, 오, 오. 아, 김동현. 동현야, 동현야. 동현야, 동현야. 동현야, 동현야. 김동현, 김동현, 한 해. 야, 한 해, 김동현. 김동현. 나이키, 나이키. 김동현 나이키. 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노래 끝났어. 아, 잠깐만. 정답. 아니, 이건 어떤 때 쓰길래 보는 사람이 부끄럽죠? 그게 포장만 보면 무슨 세계대회예요, 무슨. 자, 노래 제목 힌트 들어갑니다. 자, 혜리가 춤출 때. 뭐지?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말려도. 절대. 응, 절대. 절대 굴하지 않고. 절대 멈추지 않아. 실패. 누가 멈추지 않아, 누가? 내가 멈추지 않아. 앞에는 한 글자입니다. 어? 난 멈추지 않아. 난 멈추지 않아. 어? 가수는요? 쓰리, 투, 원. 한 해. 실패, 한 해. 난 멈추지 않는다. 벅. 어? 실패. 여러분, 이 안에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멈추지 않는다. 벅. 벅이 아니라고? 벅스? 실패. 벅스는요? 벅스? 머리 안에 벅스가. 실패. 한 해, 한 해. 난 멈추지 않는다, 잼. 동현, 동현. 동현. 난 멈추지 않는다, 잼. 난 멈추지 않는다, 잼. 어? 야, 이거 뭐야? 정말라. 정말라. 야, 이거 어쩌지. 쌍지어,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아, 진이야. 아, 진이야. 이거 안 됐다. 이거 안 됐다. 이거 안 됐다. 야, 뒤집기 들어갔는데요. 결과. 바꿀 게 없나요? 바꿀 게 없나? 바꿀 게 있는데 내가 안 할 거예요. 결과. 아, 너무. 오픈. 결과. 아, 너무. Advanced Day уhoo. 오픈! 재미요,ockie. 재미요,ockie. 오어. 음악 주세요.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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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어! 뭐야! 성공! 오케이! 잼으로 돼 있어. 이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 사람이어서 발음이 좀 세요. 아하! 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건드시겠다. 한해 본명이 어떻게 되죠? 정한해요. 정이네요. 정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죠. 정이랑 계속 다르죠. 정이라고 안 하잖아요. 정한해! 이랬어야지! 정한해! 정한해! 아 그러네. 그러면 저희가 인정. 이제. 마지막 간식. 양보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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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못 맞추는데. 어 그럼 제가. 아니 아니 그래도. 이제 맞힐 때가. 아니 아니 그래도 하신대요. 룰은 지켜내니까. 양보할게. 오빠가 이겨도 한해가 먹는 걸로? 내가 이겨도? 맞추어도 양보하는 거예요? 못 맞춰. 못 맞춰. 자 마지막 문제 드디어.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 선수가. 양보 안 되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양보 안 되겠다. 아니 한해 할 수 있어. 해설부 연구와 심판의 싸움. 마지막 문제. 뿌려주세요.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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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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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한해. 실패. 한해 이봉주. 이봉주 아닙니다. 야 뭐야 이거야. 형 이거 어떻게 못 맞춰. 야 이걸 어떻게. 동현. 동현. 심판의. 심판의. 아닙니다. 지금 성대모사는 그렇게 해놓고선. 야 할 말이 없다 이건 진짜. 우와. 하하에. 하나. 하나. 이승엽. 정답. 아니 이게 5대5 맞춰. 이승엽입니다. 이승엽이에요. 자 맞췄습니다. 유현이 형. 두 분이 연속을 못 먹네. 이야. 고추수다. 실망했어요 정말. 고추수다. 아니 목소리 톤은 이승엽 선수 톤을 하는. 유현진. 어떻게 해 저희가. 지금은 거의 증명사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쪽은 다 알았죠 거의. 바로 알았는데. 저는 사람 얼굴 잘 안 봐서. 아이고 한 애가 남은 거 싹 먹었네. 아이고 예.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지.